웰컴 투 더 티폰TV HP 20 컬렉션 아이템 받기 위치는 글루디어 던전 3층입니다. 준비물은 대량의 순간이동 주문서와 그렇게 지도를 확인하면서 3층으로 갑니다. 지도에 표시된 저 위치는 걸어서는 갈 수 없습니다. 저 위치로 갈 때까지 순간이동을 하면 됩니다. 저는 대략 천장을 사용했습니다. 그렇게 저 위치로 이동한 뒤에 해골 위를 클릭하면 크레딧이 나옵니다. 스킵도 가능하고 그렇게 끝나면 보상으로 목걸이를 주고 아이템 컬렉션에 등록하면 HP 플러스 20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끝